단 한 권으로 읽는 논화 역경 저자는 지금 현재의 인류는 미중요의 위기 상황에 몰려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의 삶과 사유의 원형을 되돌아보고 인간의 본래적인 진실한 모습을 깨닫는 것이라 말합니다. 또 이 작업은 동방구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하며 논화와 역경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. 이 책은 논화와 역경에 관한 저자의 학술적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논화와 역경의 한문 원문과 한글 도금 우리말 역회가 체계적으로 실려 있습니다. 세 사람만 길을 가도 반드시 그 속에 내 스승이 있다. 그 선한 자를 가려 따르고 선하지 못한 자는 나를 고치는 귀감으로 삶는다. 정치라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. 수장인 그대가 바름으로써 솔선수범을 보인다면 감히 그누가 바르지 않을 수 있겠느뇨. 하늘이 불과 더불어 하는 모습이 동인꽤의 모습이다. 군자는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규합하고 사물을 변별한다. 겸해의 덕성을 지닌 자는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다. 신에게 제사 지낼 자격이 있다.